자 스탠바이 하나 둘 셋 좋아요 두 명이 치면 어떡하냐 한 명이 쳐야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두 번째 컨텐츠 광고 아니에요 머시기 저주파 안마기로 네 이번에 오늘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이거 있죠 안마기 배그에서 제가 캐릭터가 맞으면 제가 아픈거임 이제 율루트님께서 자기장 데미지나 총 데미지를 입으시면 일단 자동으로 제가 계속 킬거구요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괴롭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룰렛을 돌리셔가지고 집사님을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코아가 다음 상대를 정해줬죠 우리 김블루씨 반갑습니다 코아가 다 아실거에요 여러분 이걸로 목 뒤에다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붙여주실래요? 네 이거 법방해도 되는겁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recursos 저희 집에서 그러시면 안돼요 봐 côngTV인다는 그러면 음 더... 감사합니다 이제 리모콘으로 이제 작동하는법은 이제 리모콘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법은 어어 guess probate consequence 무서운데 따가운데 네 따가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그에서 본인 캐릭터가 맞으면 내 자신도 아프다라는 그런 컨텐츠 혹시 다음 누가 다음 누구 할지 생각해 준 사람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볼게 하면서 생각해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어차피 여기가 눈쟁이집이다 보니까 저는 배그 방송을 안 합니다 코아도 배그 방송 안 해요 무슨 게임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극 주시면 바로 다음 컨텐츠예요 조심해 주세요 키보드는 뭐 쓰실래요? 키보드 고르시면 됩니다 아 키보드 고르면 돼요? 그렇죠 너무 좋다 이거 가져왔으면 되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비싼 거라 상당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 건들면 남한테 맡길 수 없다 이거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이거 왜 받는다? 떨어뜨리면 이거는? 떨어뜨리면 제가 300만 원 내야 되는 거겠죠 어? 되셨나요? 와 역시 눈쟁이 된다 역시눈쟁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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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화려한 조명에 눈쟁이를 감싼다 아 이거 쏘면 되나요 이제? 1일 3강 정도 한 느낌인데 어우야 느낌있다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몇 속도 어때? 오우 좋았다 5분? 와 10배가 늘었네 와 사장님 여기 PC방 언제 열려요? 개업 언제 하는지? 여기 PC방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방 하나를 PC방으로 오우 분위기 오지게 해놓고 진짜로? 가격은 가 하긴 해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시죠? PC방에 요즘 침대도 있고 그럼 저 방 6개짜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IT 리뷰하면서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? 한 70평 정도 집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? 10km는 4배라고 하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그정도면 한 달에 2억 이상 버신다는 얘기예요 많이 버네 그정도면 금방 가겠네요 세무조사 세무조사 하면 그정도면 저만 밖에 이거 쇼파 있는데 뜯어보면 안에 형 금따발에 막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무슨 마약 환기? 형 넷플릭스 너무 많이 봤어 아 저는 그래요? 너무 왜 형 손만 다면 피해 나 내가 뭐 때려? 아 긴장되거든요 어어어 마지막 마지막 진짜 플러스 플러스 어 아 한 번에 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나요? 해봤어요?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죠? 뭐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니 아니요 좀 그렇지 아 꽉업을 안 했어요? 네 근데 저거 저주파 드라이로 내는 겁니까? 게임하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게임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게임에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대신 좀 시간이 남는 제가 물어보셔야죠 예? 제가 해도 되나요? 누르는 거? 차판만 한 번 하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냉동안해 차판만 몇 판 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블루가 나중에 들리겠어요? 뒤에 들을게요 저거 큰일 났다 돌아간다 저거 알겠습니다 일단 켜시고요 1 2 3 4 5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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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딴 식으로 웃지 마세요 저는 진지하니까 진짜 너 다음 너야 너 조심해 진짜 너 이거 아파요 차근차근히 자기장이 좀 좋지 않네 왜지? 이상하다 가져가고 싶네 안녕 금방 영화였어 어깝다 괜찮아? 조금 조금 헐트했어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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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위에 나 헤드를 때리게 어 뭐야 뭔 소리 났는데 뭐야 몇 초에요? 죽은 몇 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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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닦기만 할 때 따가운 듯한 느낌 뭐지? 찌릿찌릿해 음 음 음 음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닌데 아아 왜그래 어 나 기절 잠깐만 기절은 뭐 나 기절 어? 어? 블루야 나 기절 아 왜 왜 저 삼총 한거에요 왜 기절하는데 나 기절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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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어? 아아 뭐? 아니 이게 어 아니 보세요 봐봐요 아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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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0초 왜 10초 왜 10초 아 갑니다 파츠가 쌈 노답이긴 한데 어 뭐야 바퀴를 왜 터뜨렸어 이제 갈라고 형 나 태워줘 형 형 형 제발 아 아니 미치겠네 아 아 아 왜 미친거 아니야 진짜 형 나도 내가 안그랬어 형 형 형 여기까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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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Crus 형 희나무엘 으아아앜 기절? 아아 왜 왜? 아 나 맞았구나? 희나무의 사람? 어허어 아! 으아아아악! 1층에! 알았어! 어때? 괜찮아? 안 괜찮아! 아파? 아파! 괜찮아! 안 괜찮아! 내가 널 지켜줄게! 어디야? 아 이거 오늘 방송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아! 나이스! 어? 모네드! 아아! 아! 아! 진짜 미치겠네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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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라! 스스게 살아! 빨리 꺼! 빨리 맞은 것까지! 자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우리 김블루가 배틀그라운드를 즐겨봤는데 어떠세요? 이 캐릭터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? 아! 감정이요? 네! 저희가 왜 느껴야 되죠? 자! 저희 컨텐츠는 장기 컨텐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바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 저는 좋아요 보기 좋아요 거기 뭐 있죠? 벽밖에 없는데? 자! 이게 뭐가 보이세요? 김블루가 지목한 다음 차례 눈쟁이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날짜만 잡아주시면 아 왜 땀이 많냐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저 여기 사업 접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눈쟁이 하면 뭐겠어요? 쉬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이걸로 느끼기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거 갖고 오세요 아! 뭘 뭘 뭘 나방 나방 아니 뭘 해요 이거 PPL 아니에요 근데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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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한번 대보세요 테스트 왼손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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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눈쟁이 등 오우야 o우야 아무리 쉬어도, 저희가 있잖아요.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무지 도우러 올게요. 우리 친구니까. 양손 다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. 왼쪽, 오른쪽으로. We are friends. 어쨌든 다음 컨텐츠는 눈쟁이로 결정이 됐고요. 그러면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영상에서 눈쟁이가 어떤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봅시다. 그러면 여러분 유바!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다시 해볼래? 한 번만, 한 번만. 배에다가 그럼? 아니 배가 그렇지 아프겠지. 배에다가? 뭐야. 배에다가 죽어.